마마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마무 두번째 픽톱 댄스 퍼포먼스상 마마무 그야말로 실력으로 믿음을 쌓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드는 마마무라고 할 정도로 음악성도 뛰어나고 꿈도 많은 비글돌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은 면에서 보여준 걸크러쉬한 모습은 내려놓고 우아한 여성미가 돋보이는 실외적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놀 줄 아는 굉장히 노래 잘하고 네 분의 호흡이 엄청난 그런 그룹 마마무죠 2018년도에도 마마무의 컬러로 물들인 것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오늘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무무들 저희 상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마마무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몇 주 전에 칠해주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번에 곧 또 새로운 앨범이 나오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마마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